자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전화 없이 바로 가도록 할게요. 맥커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600원 이렇게 하시고 20%인데 지금 만원 깨고 내려왔죠. 사신 이후에 장중에 거의 한 8,500원까지도 갔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 강할 때 같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커스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저도 맥커스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종종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해서 시가초액이 1,500억 정도인데 연간 실적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좋아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실적이 증가했는데 2023년 실적은 못한다기보다는 2022년과 좀 유사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업 계열을 보면 FPGA 반도체는 PLD 반도체를 외부 기업으로부터 AMD나 잔링스 같은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다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PLD 반도체가 드론 사업에 영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완전 매번 시스템 반도체의 강세를 보일 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지만 시스템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을 때 그 순환매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고 드론 관련 이슈가 부각됐을 때 물론 네온테크나 JCR 시스템이 대장이지만 한비소프트나 맥커스까지도 낙수 효과가 들어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10월 10일에 양자 기술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었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왔었으니까 일단 이 종목이 연간 실적 견고하게 나아가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수급은 외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FMC 기준금리 동결 이후로 성장주에 대해서 고르게 매수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외인과 기관이 오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순위에는 들어가지 못한 종목이지만 펀더멘탈 튼튼하니까 들고 가시다가 이제 어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던가 드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던가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이 맥커스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안전하게 대응이 되지 않을까 더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9,400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1,300원 2차 목표가는 13,000원 잡고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또 거래도 해보셨다니까 신뢰가 갑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